장승의 자는 중사이며 어려서부터 학문에 대한 재능 유명해져 제갈근 보질 엄중과 서로 친하게 지냈다 송권이의 표기 장군이 되자 서조연으로 불려졌고 나가서는 장사 서부도위가 되었다 평산적을 토벌하고 정병 1만 5천명을 얻었다 후에 유수도도 분이장군이 되었고 도양후에 봉해졌으며 부국 5천명을 거느렸다 장수는 사람 댐이 굳세고 충직하며 인물에 대한 평가를 잘했다 팽성의 채관 남양의 사경을 고미의 어린아이들 틈에서 발탁했는데 나중에 모두 국사가 되었다 채관은 위위에 이루었고 사경은 예장태수가 되었다 오록에 이르길 채관에 자는 문덕이며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고 당세에 밝고 곱게 현달아였다 후에 위위영 중서령이 되고 유후에 봉해졌다 두 아들은 채조와 채기이다 채조는 손옷대 당시 관위가 상서령 태자소부에 이루었고 채기는 임천태수가 되었다 사경에 관한 일은 손댕전에 보인다 또한 재갈각의 나이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급배어난 재주를 기이하게 여겼는데 장승은 원손이 재갈씨의 재앙을 가져올 자라 하였다 학업을 닦아 정진하는 듯 부지런하고 사물의 구별에 독실하여 물은 많은 학파를 접해 집안을 일으켜 못 세우는 일이 없었다 나이 67세 적우 7년에 죽었는데 시호를 정오라 했다 아들 장진이 후사를 이었다 이전에 장승의 아내를 잃자 장소가 여러 재갈근의 여식 중에서 골라 사무려 했고 장승 또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있었으나 일이 어려워지자 송권이 이를 듣고 권유해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다 신 송지가 복원돼 장승과 재갈근은 같이 적우 영간에 죽었기에 장승의 나이를 헤아려 보면 재갈근보다 4살 적을 뿐이다 딸을 낳았는데 송권이 아들 소나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송권이 여러 차례 소나에게 영을 내려 장승에 대한 공경을 닦으라 하자 아들과 사위의 예를 갖추었다 재갈각이 주살될 때 같이 죽었다 재갈퍼도